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 방법 공부? 아닙니다. 과일의 당도? 아닙니다. 블루베리 농장의 수익을 높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 너무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확시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배 기술을 공부하고 과일의 당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겹쳐버리게 된다면 재배 농가는 엄청난 고생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더욱이 과일 가격까지 폭락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왜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과일 가격이 폭락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과일 가격의 동향은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7월, 8월까지 각종 여름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과일 선택폭이 넓어져 블루베리 과일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과일 물러짐까지 발생을 해서 과일 가격이 더욱 폭락하게 됩니다. 장마철 이후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보신 농가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루베리 시장 가격이 가장 좋은 장마철 이전에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 품종별 과일의 상태와 수확 시기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재배하는 품종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묘목들로 매도우락과 듀쿠 두가지입니다. 이 품종들은 저희 농장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5월 하순부터 수확을 시작을 해서 6월 15일 이전에 수확을 모두 끝내는 품종들입니다. 두번째, 5월 27일 첫 수확 당시 과일 상태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여드릴 영상은 올해 5월 27일 수확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 첫 수확 당시 노지에서 과일의 상태와 수확 시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산 정품 매도우락의 과일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과일 송이 전체가 완벽하게 다 익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과일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과일의 표피에 이와 같이 하얗게 분가루처럼 형성이 되어서 멋진 과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송이 전체가 익었기 때문에 수확량도 상당하겠죠. 과일의 크기도 압도적으로 커서 과일의 수확량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 저희 농장에 미국산 정품 매도우락과 듀오쿠의 과일이 익은 상태를 합니다.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한 송이에서 불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익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확할 상태로 익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송이도 보시면 아무 송이나 들어도 거의 90% 가까이 송이 전체적으로 과일이 수확할 상태에 이르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익은 과일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의 20mm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과일로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이에서 과일의 굵기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20mm 이상 아주 크게 발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나무에 다른 송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수확될 상태로 이것은 과일의 크기까지 균등한 마치 포도를 수확하듯이 수확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분까지 아주 이쁘게 끼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과일의 크기는 20mm 이상이 나오겠죠. 송이 전체적으로 한두 알만 빼고 고르고 수확할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크기 역시 아주 균등하죠. 태국산 정품 매도우락과 듀쿠의 과일 상태인데요. 송이 전체가 익었거나 익지 않은 과일은 불과 한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90% 이상이 전체적으로 수확할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나무의 과일 상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은 미국산 정품 듀쿠라는 품종인데요. 현재의 과일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일이 거의 송이채 완전히 다 익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품종이라고 하면 과일을 한 알씩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송이채 수확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 크기도 아주 크고 단단하고 과일 위에 하얀 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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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주 입장에서는 절대 내가 생산하는 블루베리 과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품종을 고르셔도 안되고 물이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과일은 방금 전에 저희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들인데요. 품종은 미국산 정품 매도우라과입니다. 방금 수확한 과일들에 이렇게 보시면 뒤에 꼭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과일들은 이렇게 꼭지 부분이 움푹 패인 것처럼 들어가져 있고 꼭지 자체가 아주 크기가 작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방금 수확을 했지만 꼭지가 아주 말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수확한 이후 며칠이 지나더라도 과일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무 과일이나 들어보아도 꼭지가 움푹 들어가지고 꼭지가 작으면 물기 자체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확한 바구리의 과일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큼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과일들을 수확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확 이후 선별을 할 때도 아주 고생을 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출하를 해서 가격을 받을 때도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과일들이 되겠습니다. 매도우락 수확한 이후 과일이 어느 정도 단단한지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리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소리만 들어도 과일이 엄청 단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과 품종별 수확시기와 수확 당시의 과일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